이영먹어! 신! 신나게 감금이 됩니다! 왕대 아들입니다! 맛있게! 빨리 와! 도망가! 전선 씨, 전선 씨 조심하세요. 걱정 마십시오. 이런 밀수 전문 놈들은 경찰을 쏘면 일이 커질 것 알기 때문에 저를 절대로 쏘지 않습니다. 뭔 소리예요? 하준수를 수사하던 경찰들은 죄다 실종됐답니다! 으악! 아, 그건 왜 이제 얘기해! 아, 김 형사 내가 뭐 서운하게 온 거 있어! 네 아들 돌잔치 안 가서 그런 거야! 하준수, 하준수! 진정해! 너 만약에 그 형사 쏘고 이번에 감옥 가면은 평생 독방에서 산 송장으로 살게 될 거야! 나는 그냥 송장이 되겠지! 이럴 줄 알았으면 소고기나 실컷 사놓을 걸! 그 동네께서 내가 무슨 빌딩을 세워보겠다고 대패 삼겹살만 우지게 참아간대! 대패 삼겹살만 우지게 참아간대! 어이! 이 자식 살려고 시퍼면 지금 내가 당장 빠져나갈 수 있게 5분 안에 차 준비해 알겠어? 야, 인마! 5분 안에 어떻게 자동차를 준비해? 중고차라도 알아봐라! 요즘 매물 좋은 거 많이 나왔더라! 아, 지금 당장 차를 어떻게 구해요? 그럼 보호배드림이라도 알아봐! 붖은 이Tell 저게 말하지? 너 이거 뭐야? 너 이거 뭐야 꺼내! 끄억 시 뭐야 너 이거 전기 충격기 아니야? 면도기입니다 이걸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주세요 그럼 니가 해봐 으이이이이이 Qué 음... 입으로 소리 내지 말고! 진짜 나갈래? 진짜 해! 으악! 으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악! 엘렉크로닉!! 엘렉크로닉샵 ... 왜 이렇게 되지? 하-저-서-일 이 엄마 하아-젠거-아 아아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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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바-보카이로우터팀 쿨런렛다 아 이거 좀 바바-하 너무 재밌다 바바-하 공무원 시험 합격은 헤드림 자 어디 한번 사자 정아 줘보거라 아무거나 네 글자도 괜찮다 색죽시공 나쁘지 않느냐 다른거 없느냐 고라니 뭐 동방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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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리아 잘못 건드리면 안되는 사람들인데 나 신발 끈 좀 먹고할게 신방 끈이 없다 이러면 아악 어서 신발 끈이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 미친놈? 조용! 나는 관대하다 다같이 오늘 뛰어보도록 하겠다 동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방? 방으로 들어와 덤벼라 신! 신나게 감감이 됩니더 예스! 예스!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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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이다 자 김! 귀여워서... 잠깐, 미안 같은 팀이었지 같은 팀이었다 우리 같은 팀이었어 저자는 누굽니까? 사실 부탁받은 애인데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좀 부탁을 받아서 내가 일자리 하나 줬어 모르는 척해 저자는 믿음직하지 못했네 어이! 만식이! 내 이름은 만식이 이름이 만식이야? 만식이! 동태균 자식이! 아빠는 미식이! 그게 아니라 만식이! 발촌에 이종사촌에 당고보당수 둘째 이모 셋째 이모 아니 아니 첫째 이모 내현남의 방대 아들입니다 만식이! 야, 그 정도면 만식이! 그 정도면 남 아니야? 만식이! 엄마가 보내면 만식이! 그걸 말해봐! 노래까지 쓴가서 설명을 해 내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는 믿음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종가 이래 보여도 칼 솜씨는 우리 조선의 최고래! 혹시 칼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나? 만식이! 칼을 잘 쓰는 만식이! 칼 쓰는 모습만 빨리 보여줘 그거 한단지 아하하하! 보았누이야! 너는 최고의 무사다 야! 너 저기 그 칼 무술 있잖아 그거 저 누구한테 배운 거지 그거를? 중단남집 당부모당수 둘째 이모 셋째 이모 알라리 첫째 이모 내현남의 막내 아들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. 제승님, 신내림을 받은 제승님. 저, 저 신내림 누구한테 받았어, 이거? 4, 5, 4, 8초내, 기종사촌의 작은 이모, 둘째 이모, 아니, 아니, 첫째 이모 앞집 사는 지인입니다. 야. 야, 너 무대를. 제승님. 뭐 준비된 게 없어서 무대를 일부러 크게 쓰는 거야, 뭐야. 제승님. 그냥 앞으로 물어보면 짧게 그냥 이웃 사촌한테 받았다고 그래, 알았어? 제승님, 그렇게 얘기하면 애기동자가 노하신다. 애기동자가 노하신다고? 노하신다. 애기동자가 뭐 어떻게 노하시는데? 노! 노! 아니, 뭐 이런 재미없는 개그를. 넌 막 이런 재미없는 개그를 누가 그것 썸봐. 에에에에. 학원에, 발톤에, 이종사촌에. 중간장진, 당구부당수, 둘째 고모. 아니, 아니, 첫째 고모 이진호입니다. 백 년 묵은 산삼이 없으니 이 전화를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. 제승님. 백 년 묵은 산삼이네, 제승님. 이게 백 년 묵은 산삼이야? 제승님. 어이, 너 이거 누구한테 쭉 구하여 온 거야, 이걸. 사돈에, 발톤에, 이종사촌에. 하자르마트 강화점에. 아니, 아니 식품 코너. 바로 옆에 유기농 코너입니다. 그냥, 그냥, 그냥. 제승님. 아니, 깜짝 놀랐어. 누래만 틀면 아주 그냥 내가 간 떨어질 뻔했네, 아주 그냥. 하자. 그렇게 분식으로 가야 되고. 자, 좀 더 싶으신다.